실전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에 신상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키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속성을 바꾸십니다. 다음 근속 연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값에 오셔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0을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 부속 코드와 그 다음에 지구 코드, 부속 코드 선택하시고요. 영문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IMD 모드를 0 숫자 반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 화면이 좀 안 보여요. 제가 화면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한글을 아니라 0 숫자 반자로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0 숫자 반자 마찬가지로 지구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IMD 모드에 오셔서 0 숫자 반자로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입력 시스템 모드 영문, 영문은 1바이트니까 반자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0 숫자 반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지구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인덱스에 가서 중복 가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능 선택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상 정보 테이블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신상 정보 테이블에 부속 코드와 지구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속 코드 먼저 할까요? 선택하시고 조회 탭에 오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콤보 상자.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부속 코드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니까 테이블 쿼리가 맞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냐면 행 원본에 오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부속 코드 테이블에서 닫기, 부속 코드와 부속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바운드 열은요. 여러분이 여기 콤보 상자에 선택한 거에 첫 번째 열의 값이 저장된다는 건데요. 문제에서 컨트롤에 부속 코드가 저장하도록 부속 코드와 부속 명을 가져왔지만 표시가 되지만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열에 있는 부속 코드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운드 열은 하나가 1, 첫 번째 열이니까 1로 하시면 되겠고요. 열의 개수는 2개니까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너비를 1cm와 2cm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목록 너비는 3cm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속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바꾸셨고요. 저장 한번 하고 부속 코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지구 코드도 마찬가지로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고요. 점점점 작성기에 표준 단가 테이블을 가지고 가져오실 필드는 지구 코드와 다음에 지구 위치입니다.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열에 있는 지구 코드 그래서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가져온 데이터는 2라고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운드 열은 1번 열의 개수는 2개 이렇게 하시고 너비에 오셔서 1cm와 세미콜론 2cm 목록 너비는 3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구 코드도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조회 속성까지 설정하셨고요. 3번 문제는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관계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첫 번째 신상 정보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신상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키가 설정된 부서 코드에서 신상 정보 테이블로 드래그 하십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변경되면 신상 테이블의 부서 코드도 변경해라 해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하시면 돼요. 다음 신상 정보 테이블의 지구 코드는 얘를 이렇게 옮길까요? 지구 코드는 표준 단가 테이블의 지구 코드 일대 다로 지구 코드에서 신상 정보 테이블로 드래그 하시고 참조 무결성 유지하시면 되는데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안 하시면 돼요. 하나만 체크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관계 창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작성하셨고요.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지구 현황 폼에서 폼이 연속 폼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드 탭에 가시면 기본 보기에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폼이라고 합니다. 연속 폼 보기 바꾸시면 되겠고요. 폼 머리끌에 부속 코드 라벨 LAVEL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클릭하면 한방에 합격 문서가 열리도록 하이퍼링크 주소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는 형식 탭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 탭에 하이퍼링크 주소라는 곳에다가 설정하시면 되는데 C 드라이브 안에 2020년 커말 1급 안에 이렇게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그냥 한방에 합격이라고 넣을까요? 입력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찾는 위치에 가서 C 드라이브 안에 모의고사 폴더 안에 우리 가져오실 한방에 합격이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찾는 위치 지금 불러오셨던 위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시되었던 한방에 합격점 HTML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이퍼링크 주소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킬 경우 클릭하세요 라고 출력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에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팁 찾기가 어디 석한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그냥 모드에서 찾으시면 돼요. 쭉 내려가서 모드 탭에 가니까 아래쪽에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있고요.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폰머리끌 컨트롤에 대해서 설정 작업하셨고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 다음은 3번 폰바닷글에서요. 폰바닷글 txt 평균 근속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평균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a, v, g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근속연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폰바닷글에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평균값을 소수 자릿수 이하가 표시되지 않도록 형식에 가셔서요. 소수 이하 자릿수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릿수 값을 0으로 바꾸시고요. 형식은 그냥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탭 순서에 가셔서 본문을 선택하시고 부속코드가 첫 번째 선택하고 맨 위로 올리시고요. 지구코드 선택하시고 두 번째 직급 선택하고 세 번째 그 다음 이름 근속연수 순서대로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 상태에서 작성을 다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지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하이 폼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하이 폼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본문 영역에다가 하이 폼을 추가하래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본문에다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가조 실 폼은 기존 폼을 사용합니다. 기존 폼은 지구 현황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지구 코드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코드 그 다음 이름을 하이 폼의 이름을 영진 언더바 지구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언더바 영진 언더바 지구 현황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림이 좀 제시가 되면 그림을 참조하면 좋을 텐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지구 관리 폼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절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검색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가신 다음에 클릭하면 이니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절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입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cnb 언더바 지구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커맨드 개체 두 커맨드와 그 다음에 필터를 할 수 있는 어플라이 필터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플라이 필터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 문제에서 지구 코드가 cnb 지구 코드에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첫 번째 필터 네임 지금 입력하면 필터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 네임은 생략할 거예요. 라고 심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지구 코드는 지구 코드는 그러니까 cnb 지구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은 지구 코드 필드와 같냐라고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지구 코드와 같습니까? cnb 지구 코드에서 선택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단 이 지구 코드는 속성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실 거고요. cnb 언더바 지구 언더바가 들어가야 되네요. 지구 코드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는 큰 따옴표에 대한 열고 닫고가 정확하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도 지구 코드 앞쪽에 열려있는 큰 따옴표에 대한 닫는 작업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스페이스 두지 않고요. 그냥 처리하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우리 폰복에 가셔서 지구 코드에서 내가 선택한 G-001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라고 검색하시면 지구 코드가 G-001에 해당한 내용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지구 현황 보고서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다음과 같이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저처럼 만약에 표시 안 했다 하시면 디자인 탭에 그룹함에 정렬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부서 코드 그 다음 지구 코드 지급 이름 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렬 추가해 가셔서 지구 코드 정렬 추가해 가셔서 지급 그 다음에 정렬 추가해 가셔서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름 순서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렬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보니까 다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구 코드를 아마 선택하시면 기본 내림차순이 되어 있거든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지구 코드 추가한 거 오름차순 직급 오름차순 이름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및 그룹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부서 코드 바닥글에 txt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txt 언더바 평균 선택하시고 근속 연수의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는 avg 가로 열고 필드명은 대가로 묶어서 근속 연수라고 입력하고 대가로 닫고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근속 연수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는 작업하셨고 3번에 txt 언더바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별 총 인원수가 표시된다. 그럼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개수잖아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함수 안에다가 별표 모든 거에 대해서 세워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고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한다면 나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제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형식에 가셔서요. 자세힐을 선택하시면 네 자세힐을 선택하시면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txt 언더바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의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문제 제시된 형식처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실제 표시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이고요. 쓰기에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학대 축소 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돼요. 학대 축소에 오셔서요. 는 항상 등호 넣으셔야 돼요. 등호 넣으신 다음에 페이지 B, A, G, E 현재 페이지 표시할 거고요. 연결해서 M% 연산자 이용할 거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 M% 연산자 연결하실 거고요. 전체 페이지가 P, A, G, E, S가 들어가면 돼요. 전체 페이지는 S를 붙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지금 작업하셨던 보고서를 잠시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문제 봤더니 한 칸 정도 이렇게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는데 제 거는 띄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빠져나오시고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작성기 눌러서요. 이 슬래시 앞에와 뒤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칸씩 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국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버튼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필터와 필터 1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폼에서 필터 필터 다음에는 꼭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지구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CNB 지구 코드 컨트롤에 저장된 지구 코드에 해당한 정보를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CNB 언더바 지구 코드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 코드는 테이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CNB 지구 코드는 그냥 필드가 아니라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거나 선택이 되잖아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에 대해서 열고 닫고 마찬가지로 지구 코드가 열렸으니까 뒤쪽에 작은 따옴표 뒤에 스페이스바 주지 마시고 바로 붙여서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문자 처리한 이 사이에 스페이스바 띄어주면 필터 적용 안 됩니다. 스페이스바 주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필터 1의 속성을 트루 값을 주셔야 되겠죠. 그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폰복에 가셔서 지구 코드 하나 선택하고 조회하면 해당된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바로 옆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매크로가 아니니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절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르시고요. 인쇄를 클릭하면 지구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 두 커맨드 이용하실 거고요. 오픈 리포트죠.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지구 현황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형태로 a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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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선택하시고 필터 네임은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문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생략하시고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CNB 지구 코드 컨트롤에 선택한 값과 지구 코드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조건을 큰 따옴표 못 꺼서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CNB 언더바 지역 코드랑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는 닿는데 이 지역 코드의 속성이 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닿기 한번 누르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내가 선택한 지구 코드 3번은 없나 봐요. 2번 조회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지역 코드 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코드인데 지역 코드라고 썼네요. 오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고 뜨죠. 그럼 종료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아 여기서 틀렸네요. 지역 코드가 아니라 지구 코드 실행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매개 변수 이렇게 창이 뜨실 거고요. 다시 한번 인쇄 누르면 다시 A 다시 002 조회했어요. 인쇄하면 또 나오지 않네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인쇄 점점점 작성기 가겠습니다. 지구 현황 보고서를 볼 겁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어디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 코드가 같습니까? 문자 같습니까? CNB 지역 코드라고 했네요. 네 지구 코드인데요. 지구 코드인데 또 지역 코드라고 썼습니다. 나머지는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폰복에 가셔서 조회 인쇄하시면 해당된 내용이 조회 우리 CNB 언더바에서 선택한 부서 코드의 내용이 지역 코드에 대한 내용이 지구 코드에 대한 내용이 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구 조회 폼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셔서 오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고요. 지구 추가 폼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지구 추가 폼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절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각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폼에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준 단가 테이블에 각 해당 필드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run SQL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금 잠시 창을 닫아 볼게요. 여기 지구 코드 그 다음 지구 위치 일당 지급 추가 지급 연차 지급을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하면 우리는 표준 단가에 가서 지구 코드 지구 위치 일당 지급 추가 지급 연차 지급에 데이터를 필드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럼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점점점 작성기에 오셔서 나와 있는 두 커맨드 개체와 run SQL 함수명을 이용해서 SQL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는요. 인서트 구문을 이용합니다. 인서트 인투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죠. 인서트 다음에 인투 그 다음 어디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누구 누구 누구를 추가하실 거냐면 첫 번째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지구 코드 아까처럼 오타 일으키시면 안되고 지구 코드 지구 위치 그 다음 일당 지급 그 다음 추가 지급 연차 지급 필드에다가 지구 코드부터 연차 지급 필드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어떤 거를 값을 밸류 밸류 VALUS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디서 입력된 값을 TXT 언더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정확하게 오타 없이 지구 코드 TXT 언더바 지구 미치 그 다음에 TXT 언더바 일당 지급 일당 지급 그 다음에 TXT 언더바 추가 지급 TXT 언더바 연차 지급 까지가 맞죠.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아까 인서트 앞에 큰 따옴표 여셨으니까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 인투라는 구문을 이용해서요. 필드를 추가하실 건데 어느 필드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지구 코드부터 연차 지급 필드에다가 추가하실 거고 어떤 값을 어떤 값을 내가 현재 폼의 텍스 상자에서 입력한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순서만 잘 지켜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다 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력한 부서명에 해당한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커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는 거니까 만들게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부서 코드 신상 정보 그 다음에 표준 단가 라고 문제에 3개 탭으로 이용할 거라고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부서 코드가 필요해요. 그 다음 지구 코드가 필요하고요. 직급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필요하고요. 근속 연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을 합니다. 임금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임금 지급은 문제의 계산식이 나와 있죠. 근속 연수 곱하기 근속 연수 필드 곱하기 연차 지급 필드 더하기 일당 지급 더하기 추가 지급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매개 변수 메시지는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부서명에 대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명 현재 지구 코드 지구 코드 부서 코드 지구 코드 지급 이름 근속 연수 부서명은 따로 필드가 없어요. 그러면 부서명 필드를 추가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 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문구를 대가로 묶어서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보기에 가셔서 찾는 부서명은 보도일국 이라고 되어 있나요?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서 코드 지구 코드 지급 이름 근속 연수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나와 있는 내용과 레코드 수 확인해 보시면 맞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 임금 지급 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ing